자 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윤입니다 올해 2024년 일본 빅사이트 시큐티쇼 참석했습니다 참석은 내일부터구나 오늘 세팅하러 왔고 작년에는 우리가 이쯤에 있었는데 일부는 특이하게 그 위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트 크기만 정해 놓고 랜덤하게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올해 위치는 아마 약간 한 칸 조금 더 들어간 위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쯤에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 있었는데 좀 더 넓게 봐야 되겠네 메인 통로가 있고 아 여기 저희가 이쪽에 있네요 유니버가 왼쪽에 있네 아마 선즈가 여기 있을 것 같고 유니버가 같이 올 거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약간 디자인이 좀 좀 바꼈다 느낌 디자인이 좀 바꼈다 약간 느낌 달라 아 자 안녕하세요 우리 그로우 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? 대표님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디자인이 좀 약간 바뀌었는데 그렇죠 지금 약간 데스크도 뭐 좀 야 이 데스크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괜찮다 블리츠 스피커를 달았네 음 오케이 아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데스크 뭔가 마음에 든다 맞지 테이블 좀 조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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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니까 헤비하지 않게 보이면서 이렇게 디자인이 좀 응 수정 많이 했어요 이야 뭔가 좀 달라졌는데 달라졌어 뭔가 좋아졌어 야 이거 테이블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테이블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아우 진짜 이거 뭐 아이고 아 아 요번에 컨셉은 작년에는 이 이 미니 ipo 를 없었습니다 이 4개 미니 ipo 를 저기도 이렇게 놓고 그니까 8장을 더 놓은 거죠 작년에는 24장이었는데 올해는 총 이제 8장 더 플러스 시켜서 어 32장이 된거죠 32장 하고 CMS 왼쪽에 이제 미니 ipo 를 넣은 겁니다 이쪽에 이제 mvr 하고 ai 서버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위쪽에 이제 우리 어 카메라 종류가 이제 4메가 5메가 뭐 열화상 12메가 하나 pci 도 들어가고 하나테크인 하나 비전이죠 지금 하나 비전의 이제 베스트샷 들어가고 옆면은 이렇게 전 들어가고 이렇게 전 들어가고 티장이 괜찮네요 자 오른쪽 한번 가봐야되겠다 오른쪽 뒤쪽이 오른쪽면은 이렇게 해서 뒤쪽에 이제 도 문 하나 열어서 요 뒤에 아 깔끔한데 여기 깔끔하게 해놨네 뒤쪽에 뒤쪽에 공간이 되게 많은데 뒷쪽에 공간이 많네요 내년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 또 내일부터 전시회니까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우 역시 우리 이수빈가장 설치 진짜 잘하네 어 어우 이수빈가장 이제 설치로 나가야 되는 거 아이가 파이팅 우리 우리 김영민 본부장님 아 예 팔짱끼고 도움이 안된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절로 가이스래? 하하하하 도와줄까 도움이 가이스래 하하하하 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세팅 딱 되면 제가 또 나중에 촬영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편집